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딱 잡힌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삶의 기준이 잡히지 않는 사람은 우왕좌왕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무슨 소리하면 그런가 하고 거기 귀를 기울이고 여기서 무슨 소리하면 그런가 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은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유혹을 하든 꿋꿋이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개세만의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묵묵히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우르르 쫓아가고 여기 뭐 있다면 우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라는 것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기준점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든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중심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더더구나 더하는 거죠. 우리의 최종골은 목적은 천국이니까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철로역정처럼 이런 역경과 이런 유혹과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꼴을 향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고 5장에서 7장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산상수우는이죠.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산상수우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운을 끝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바로 힐링사역을 하시죠. 치유사역을 시작합니다. 8장에서 15장까지는 정말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장을 끝으로 해서 힐링사역은 치유사역은 중단하시죠. 물론 20장에 또 힐링사역이 딱 한 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힐링하신 것이지 그 목적하고 힐링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두 소경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창세기 3장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 또 눈이 밝아서 자기가 지은 죄가 보이니까 무화과의 불 옆에 자기 수치를 덮은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연히 두 소경을 찾아왔을 때에 고쳐주셨을까 그것은 모든 인류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맹인처럼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영안이 밝아져서 이에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라고 아마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3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빌리포 지방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로베 덜어놓은 세례요안, 덜어놓은 엘리야, 덜어놓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또 되묻습니다. 이 위에 나오는 세 사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분들이 사역할 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기였어요. 엄청난 암흑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피팍을 받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른 암흑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선지자인 본인 자신도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성기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할 정도로 암흑기였어요. 이때도 세례요한 이후로 암흑기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대답에 정답을 하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네가 그렇게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흥분할 수밖에 없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제 밝혀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구속사에게 동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1절에서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광과 바리세인들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방구도 안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힐링사행만 하러 오신 것은 아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보혈을 흘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22절에 베드로가 붙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가나여 가로돼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은 죽게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몸으로 막겠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아마 우리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 같으면은 야 그래도 내가 제자 한 명은 훌륭한 제자를 뒀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내 대신 죽어주겠다니까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건 참 성공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23절에 엄청나게 베드로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냈다 보다도 사탄이라 그래버렸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기준점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적이에요. 철저히 베드로는 인간적이에요. 이때까지 기준점이. 여러분 사탄 되는 거 쉽습니다. 이 복음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준점을 사람에게 두면 사탄이 되는 거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아담도 사탄이 되었어요. 아론도 사탄의 역할을 했어요. 사우란도 베드로도 가론 유다도 기준점을 사람에게 둘 때에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학문과 내 지식에 둘 때는 사탄 되는 거 쉽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보면 나는 큰 교회 목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노니까 나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아닐 거다. 천만에요. 사탄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유혹합니다. 사탄 보세요. 예수 크리스도를 또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장의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왔을 때에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사탄은 예수 크리스도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매력적인 유혹이 마지막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내게 저라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인류 구원을 너가 이룰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매력적입니까? 예수님도 이때 기준을 인간적인 입장에 뒀다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고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쉽게 쉽게 넘어졌어요. 쉽게 쉽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그 두루 찾아 헤매는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그 사탄의 밥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의 사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현재 한국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치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붙들잖아요. 그리 마음 없어서 절대 안됩니다.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 생각은 가장 주님을 위하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으로 알았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준을 인간에게 놓고 본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죠. 바람직한 행동이죠. 그날 오늘날 한국의 큰 대형교회 사건들 보면 서로가 두 패로 나눠져서 서로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보금을 위하고 그런다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발버둥 칩니다. 제가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에 방해되는 모든 행위와 행동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행동과 행위가 언어는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만일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서로 싸우면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도 어부질이 있잖아요. 조개와 황새가 싸우면 어부가 와서 공짜로 주워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든 성도가 싸우든 싸우면 그건 사탄이에요.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 보금 사역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흐트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행위는 사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론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탄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한 일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준점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내 생각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한 번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준점이 확실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갈라디스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해 두고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둘 때 흔들립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기준점이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두 번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21장 15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었잖아요. 밤새도록 잡으러 헛짓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조반 먹으라고 부릅니다. 조반을 다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요. 세 번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스메로 묻습니다. 아가페 사람으로 묻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세로 대답합니다. 필로세 이 아가페하고 필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생각하기는 사람과 사람에게는 아가페를 쓰지 않거든요. 아가페하면 참 멀리 있는 필레오 하면 정말 형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라고요. 이때 베드로는 주님 왜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을 내 형제보다도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또 그렇게 물어요. 아가파스메로 물어요. 베드로는 또 필로세로 대답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인간의 베드로 수준에 맞춥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수준에 예수님 수준에 삶의 기준점을 말씀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두라고 요구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 수준에 맞춥니다. 필레이메 이래 묻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흡족해서 필로세 대답합니다. 필레이메 필로세 예수님이 그렇게 맞춰줍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때 생각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피부에 빛 광이 났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회할 때 얼굴을 가렸다고 성장에 들어갈 때는 벗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 저는 바뀌는지 알았어요. 저도 얼굴에 빛이 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이 열심히 읽으면 또 바뀌는지 알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 바뀌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1년에 십매독식 열심히 읽었어요. 베드로가 여기까지도 안 바뀝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이래도 기준은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 가서 바뀌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대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어머니와 다른 마리아 와 함께 기도에 전혀 힘쓰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기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베드로는 그 뒤로는 베드로가 로터닝 백입니다. 다시 인간의 기준점을 맞추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설교 한두 편 듣고 설교 한두 편 잘하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성령 체험 했다고 내가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철저히 인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화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여기에 요한복음 21장에 모닥불 옆에서 베드로와 대화했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하면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닭 모닥불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러면 내가 내일 아침부터 성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 바뀌었어요. 회개하고도 물론 다시 예수님을 그래 부인은 안 하죠. 성화에 당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면서 까지 부인할 때가 어디입니까? 모닥불 옆 이잖아요. 모닥불 쬐고 있을 때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당이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난 모르는다고 그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불러서 그 옆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한 번에 황창 거꾸로 그런 삶도 있습니다. 사도바울처럼 그러지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파이를 위해서는 최종 단계 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 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면 한 번이라도 완전히 바뀔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뒀다가 사람에게 뒀다가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은 한참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가론유단만 아니면 됩니다. 사울왕이 아니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서서히 변했듯이 우리도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성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베드로처럼 이제 노터닝백 다시 과거로 도래가지 않고 이 복음을 부여잡고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 사회의 등불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베드로 사도는 정춘임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건 모든 행위가 사탄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나는 큰교의 목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절대 사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다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경성에 깨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준점을 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